계속 카토와 스키피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토는 왜 집요하게 스키피오를 공격했나 이런지에 대해서 옛날부터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았어요 이때까지 다수의견은 블루타르코스의 기록을 따른 것 같습니다 블루타르코스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원래 카토는 스키피오와 사이가 나빴던 파비우스 파벌에 속했다 그러니까 파비우스 파벌에 속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스키피오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파비우스 파벌이 스키피오 견제형으로 그 당시 아프리카 할 때 재무관으로 임용했다 그리고 그때 스키피오를 고발한 적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타르코스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리뷰우스보다 한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게 칠질적인 내용을 검증을 해가면서 글을 쓴 게 아니고 주소 드는 이야기를 소문 이런 걸 많이 원용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토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글이 아니면 나중에 카토가 정치적으로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임스 루에벨이라는 사람이 1977년도에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이 클래시컬 월드라는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토는 초기부터 파비우스 파벌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임스 루에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토는 파비우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 보인다 어떤 서류나 이런데도 근거가 없다 카토는 마르켈루스 군단에서 군생활 시작했다 마르켈루스하고 파비우스가 가까웠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카토가 평민 출신인데 고위직에 오르기 전까지는 특정 파벌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다 또 특정 파벌에 끼워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적절치 않고 신참 공무원인 어떤 상관에게도 잘 보이려고 그러는다 그리고 누구도 더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스키피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성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다 가서 일하고 싶고 공을 같이 채우고 싶고 그렇지 스키피우하고 처음부터 싸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파벌우스 관련성은 카토가 나중에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게 한 방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벌우스를 개성한다는 이 캐치플레이를 내걸면 많은 동조자를 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스키피와 아프리카노스나 엄청난 공적을 세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노스는 니 혼자의 공이 아니지 않느냐 파벌우스가 그 전단계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한 이빨을 거의 쫓아내듯이 했기 때문에 니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동조자를 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쟁에는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토가 뛰어난 점이 있는 겁니다 스키피우와 라이벌이자 또 로마의 종교 전통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파벌우스인데 파벌우스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 것은 탁월한 판단이 아니었냐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이걸 처음부터 파벌우스 파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관 때 스키피우를 고발했다 이 말도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관은 군단이 보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하고 굉장한 긴밀한 관계인데 그 충성도도 있어야 되고 집중관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재무관으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관이 거부하면 재무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키피우, 겐지용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키피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키피우 밑에서 일하면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메타우루스 전투 이후에 카툴 군사장 역량을 보고 재무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메타우루스 전투의 성장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디우스 네로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스키피우의 스페인에서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인기해 주고 서로 간에 긴밀한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스키피우가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재무관을 선택할 때 카툴 어떻냐 하면 그 네로가 그거 괜찮다 우리 공 많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추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재무관 시절 카툴가 스키피우를 고발했던 이 내용도 스키피우우 비행을 감사한 원로운 조사단이 있긴 있었어요 1년 앞이니까 그렇습니다 로컬이라는데 스키피우우의 부하들이 만행을 지지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사하는데 그는 로컬이 주민들이 고발을 해온 내용이었고 카토는 그와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아프리카로 진군할 때 수송선을 보호하는 함대에서 오른쪽은 스키피우우가 맞고 왼쪽은 카토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루이베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서 플루타르크스가 틀렸다는 걸 갖다가 반박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피우를 공격한 카토의 힘에 대해서 루이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카토가 힘이 없잖아요 집은 백도 없고 근데 나중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BC192년 디키미 가문화에 자기가 장가를 가면서 정치의 백그라운드가 생겼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스키피우우가 엄격한 군기를 강조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율과 방종이 혼재되는 그런 군대를 운영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울론이 조사를 받은 로커리 난동 사건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비범해 가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교활하고 기습하고 전쟁을 승리해서 그렇지 평소에 군단 운영은 상당히 자유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석기피오 장군이었다 이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정계는 석기피오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찰관 등 관직에 당선되려면 그 석기피오 파벌이 아닌 다음이야 석기피오 싸울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카토는 석기오 파벌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 석기피오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깐 특히 석기피오 를 많이 공격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BC 189년에 감찰관 선거에서 카토는 친 서키피오파인 그라브리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라브리오는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전체를 리드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시의 상관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다 보니까 너무 매정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게 되고 그때 자기도 감찰관에 어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서키피오파에 대한 로마 시민의 배음망덕을 농구 1건 2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다른 인물에는 본 적이 없는 두려움을 서키피오파한테 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마 전투의 폭발적 맹성이라든지 젊음과 신중함 등 고상한 덕을 가지고 있었죠 또 그 당시에 서키피오파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다 거절하고 또 자기의 신상 이런 걸 만들려는 것도 거절하고 초창기에 서키피오파가 절제를 하면서 또 부드럽고 관대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카트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정관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도시가 어떻게 자유로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키피오파을 공격을 합니다 이는 어떻게 참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서키피오파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베리어는 인민은 탐욕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변망득한 행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리비우스 논평이 설명하는데 그의 일생은 후반부보다 전반부가 훨씬 빛났다 전반부는 빛났지만 후반부는 좀 어두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만년의 그의 행동은 광채를 잃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좌절했지 않느냐 안티오코스와의 전쟁에서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결국 참전도 못하게 되고 또 자기 아들이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뇌물로 바친 걸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글을 써두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엄청난 세상을 떠드는 공적을 세웠는데 그 뒤에는 공적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키표의 평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마 전투 이후에 새로운 업적이 없었다 그래서 과거 업적에만 의존한 명성이 아니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 잠식한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키표는 거의 스스로 그리스 옷을 입고 그리스 조각품 예술품을 자고 이런 게 조금 사치한 그런 분위기의 편성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없는 동생을 집중관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부사령관으로 가고 또 아들의 뇌물성 기환을 갖다가 수용하고 이런 것이 엄정한 고위 정치인으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정책면에서도 BC194년에 공공축전시 축제하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탱민과 기족의 자리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족의 자리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시대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 당시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 전쟁에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집중관으로 만들고 자기가 부사령관에서 갔는데 이 비슷한 걸 행동을 한 사람이 저 전에 있었습니다 파비우스가 한니발 전쟁 때 그렇게 했습니다 파비우스가 자기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집중관으로 만들고 자기가 부사령관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걸 모방을 하긴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때는 엄청난 절체절명은 위기 상황이었고 파비우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모두가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누스는 이게 아니라도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전쟁이 너무 쉽게 끝나다 보니까 아프리카누스한테 그런 비난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병사들이 해가고 이게 전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쉬운 전쟁이었다는 비난도 받고 또 밑에 병사들이 장군들이 해가서 이기고 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병사들한테 영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리품이라든지 파티라 이런 걸 좀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비난도 받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정치공세 때 고난을 견디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도 못 보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랬지만 한 10년간 정치 근력의 정상에 있다 보니까 아첨과 아부의 길들이 짖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졌고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해오자 참질 못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아예 질문에다 답변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못 찾았다고 봐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새로운 목표를 찾지 못하고 젊은 나이였지만 당파적 기회만 대변하는 평범한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기표는 정치공세 여론이 악화되니까 스스로 추방을 하고 리테이누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분노 속의 죽음 같았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로마에 자신을 묻지 말 것을 유언을 하고 내 빼를 로마는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니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마련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가족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 공사 구별에 엄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지만 최고 정치인으로 변신을 못했다 그래서 영웅적인 죽음이 안 됐다 권력이 뭡니까? 자본 아닙니까? 좋은 정책을 하기만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로마를 어떻게 끌고 가신가 큰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 삶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불교의 말이 있는데 그게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키피오가 왜 안주했느냐? 새로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그래서 끝없는 고난을 받고 간 한니발과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카토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스키피오를 공개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키피오 탄핵은 엄청난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권실을 있었지 않습니다 대중적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성력인데 그 성력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민은 알았어요 스키피오의 전행에 대한 불만이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탁월한 감각으로 깨닫고 스키피오를 공개한 겁니다 스키피오가 무너지자 성력이 없어진 원울론결이라든지 감찰곤에 대항할 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신개혁을 추진하는 산재물이 스키피오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맹성을 얻는 손쉬운 방법은 왕같은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라 이런 생각도 되고 중국 사람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성으로 산군매직이라고 합니다 왕을 헐뜯어 가지고 정직을 판다는 맥나라 말기에 헬스라는 사람이 가정자라는 황제를 비난한 데서 연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카토도 절대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맹성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카토의 감찰관 시대가 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피오의 몰락은 어떤 권력이냐 인물도 원론 위에 설 수 없다는 걸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카토는 또 엄격한 원칙주의자였고 어떠한 권력과 부패와도 싸울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력 없는 감사가 가능해졌는데 이제 카토가 기족층을 많이 공격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기족정신이 옹호자였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족은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다 적어도 기족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기족의 디그니티를 유지해야 된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일깨워준 사람이 카토입니다 그래서 리비우스는 카토 시대를 주목할 만한 감찰관 시대였다 다툼도 많았지만 공격을 우선한 시기였다 이런 평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전직 집집관 굴로니온이죠 이런 사람을 제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살인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아내를 깨아놨다 해가지고 제명을 했습니다 굴로니온으로서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공용수 있지 않습니까 아피아 수도관에다가 관을 대가지고 공공용수를 빼다 선 이런 사람들을 사적 사용을 차단합니다 부자들이 빌라라든지 장애 농장에다 건물을 대서 이걸 전부 다 차단하고 또 저수지 하수관 방파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그 뿐만 아니라 경정 입찰 제도를 도입합니다 세금 징수 이런 것도 가장 많이 거두겠다는 사람한테 입찰을 공정한 경쟁을 유지되도록 해준 거죠 또 공공건설도 경쟁 입찰 제도를 수익약하지 않고 입찰을 했습니다 또 비싼 여자 장신구라든지 어린 남자 노인을 남색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했는데 특별 소비서를 또 매겼어요 또 결혼식이라든지 연애의 하객을 한정을 두고 이런 가정을 해준 집 같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기관을 잡는 역할을 카토가 했다 현재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카토는 결혼을 두 번 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해방노예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때가 거의 80을 바라볼 때입니다 70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나이도 너무 많고 지금 해방노예하고 결혼하니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대를 하니까 카토는 나는 너를 내가 자랑스럽게 입고 있다 나는 니 같은 아들을 하나 더 두고 싶어서 결혼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아들 리키리아누스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말도 있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가문의 대를 잊기 위해서 결혼했지 않아 생각되는데 이 살로니아라는 해방노예의 딸이 사실은 카토의 대를 이어갑니다 공화정을 수호하려 했던 소카토를 여기서 낳습니다 소카토가 바로 카이사르하고 대결을 하면서 로마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조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마 자기 느낌이 있었던가 모르겠어요 그때 80이 다 돼가 결혼했는데 좀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비아그라도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는지 대단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키아벨리 카토 평가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아요 바키아벨리는 고귀한 인물들의 모범적 출신은 좋은 법이나 반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라든지 하긴 했는데 시민들을 완벽하게 선도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데카토 가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고 본 겁니다 레굴루스 이외에 데카토가 나고까지 시간이 상당히 끌렸고 또 데카토의 자기 정손자인 소카토까지 중간에 띄엄때면 한 두세 명이라도 나왔으면 로마 공화국의 멸망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링크가 없어가지고 결국 데카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공화국은 세라그릴 길로 가고 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토는 적어도 BC 190년에서 BC 한 150년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로마를 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공화국은 평화를 구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상관들까지 탄해가고 스키피오도 탄해가고 이랬으니까 비증한 사람이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생존을 했습니다 생존을 한 이유가 소박한 생활과 고집스러운 원칙 그리고 공익우선 등 자기관리에 철저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로마의 힘이 바로 로마의 덕임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카토같이 사회경을 잡는 정치가가 필요하다 요즘 정치인을 보면 제가 너무 주관적인지 모르겠는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대에 영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대자는 포퓰리즘 대신 국민의 업무와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그리고 잘 사는 길은 의 확대가 아니라 정신의 회복이 있다는 걸 지중호에 제피합니다 힘이 로마의 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덕을 더 높이는 이런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만투르크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의 황제였던 슬림한 대제가 한 말이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것은 백성들이 행복해야 돈이 마련할 거냐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거냐 그것은 정의를 세워야 된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바로 국민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강력한 군대도 나올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